공평호 현직이 아닌 유시민 씨의 계좌를 불법으로 들여다보았을까 또 지금처럼 이렇게 민감한 시국에 불법으로 유시민 씨의 계좌를 들여다볼 만큼 유시민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가 또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의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1년간 입정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은 유시민 이사장이 사과문을 내고 말았습니다 성인 남자가 그것도 공적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 사과문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만큼 사안이 중요했던 그런 모양입니다 검찰이 고발한 죄목은 허위 사실 직시에 의한 맹해 훼손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도 이런 죄목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과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고 그만큼 죄송하게도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을 뜻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과문 전문입니다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사과의 강도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사과입니다 노무인 재단의 후원 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인 재단을 정치적 대결에 소용돌이에 꺼려드렸습니다 노무인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바다처럼 폭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후원 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합니다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에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행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서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정 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에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 잘못에 대해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 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도 1월 22일 날 유시민 제가 글을 쏘는 사람 입장 또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문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치의 그런 사과문입니다 이런 사과문을 쓰기가 참 쉽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사과문을 쓰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표현할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사과를 문장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과문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글과 말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유시민 이사장의 선호, 호불호라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최고치의 그런 사과문을 담았다 이렇게 사과문을 쓰기는 아주 어렵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입니다 비평이나 논평을 할 때는 사실과 다른 것들 그러니까 비평, 논평, 추측, 추론 등은 좀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나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검찰이 나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의심한다, 추측한다 이것은 추측이나 추론이나 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과 분명히 구분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피하기 위해서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 날조하는 일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 공공의 선을 위해서 공적인 인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또 특정 직위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인 인물 경우에는 여전히 비평이나 논평이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의 선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유시민 이사장이 저와 비슷한 연배입니다 사람의 특수성이 있긴 하겠지만 과개 특정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번의 그런 제가 볼 때는 좀 헛소리죠 헛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재주를 보면서 혀를 찾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실이 아닌 것을 천명도스럽게 마치 사실이라고 강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득 쩐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모두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은 그 이상 그 이하가 될 수 없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또 자기가 말하는 것 떠나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숱하게 봤고 한국의 총선의 ccbb를 가리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명백한 사실이 거짓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는 배움이나 나이하고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엠대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 번 더 정리정돈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발표한 사과문은 글과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고도의 가장 수준이 높은 그런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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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